지금까지 우리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만든 이 모델의 실제 모습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베일에 쌓여있는 모델의 실체를 파악해봅시다.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y는 a 곱하기 x 더하기 b입니다. 어떤 값을 입력하면 그 값은 x가 되고 x가 포함된 이 수식이 계산된 결과값이 y가 되어서 출력값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학습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입력과 출력 또는 원인과 결과 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a와 b의 값을 찾는 것입니다. a를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가중치, 영어로는 weight라고 하고요. b를 편향, 영어로는 bias라고 합니다. 또 가중치와 편향을 다 합쳐서 가중치라고 하기도 해요.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를 통해서 학습시킨 모델, 그 모델의 실체를 코드상에서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모델을 이용을 한번 해봅시다. 모델, 어떻게 해요? predict 하고서 여기다가 값을 주는데 저는 20을 넣어볼 거예요. 그 때 그냥 20이라고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tf-tensor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하면 결과가 나오죠. 그랬더니 40.131이라고 우리의 모델이 알려주네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모델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값을 뱉어주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이 텐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것은 콘솔에 출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으로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텐서플로우 JS의 매뉴얼에 보시면 가이드의 텐서 및 작업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 텐서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텐서에서 값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ArraySync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할 건데 여기 적혀 있는 대로 ArraySync는 성능상 좀 나쁜, 좀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Array라는 것을 쓰는 게 권장되는데 ArraySync를 쓰겠습니다. 왜냐? 저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행된 결과를 프린트 대신에 ArraySync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배열 안에 또 배열이 있으니까 0번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이 나오고 또 0번째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40.13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예측한 값을 자바스크립트의 원시 데이터 타입으로 획득할 수가 있고 그럼 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우리가 예측한 이 값은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띄워놓고요. 이제 이 모델의 구체적인 웨이트 값을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하냐? 모델에게 getWate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시켜서 너의 웨이트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이렇게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배열이고 배열에는 두 개의 값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값들은 보시다시피 텐서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값은 웨이트, 두 번째 값은 바이어스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값의 웨이트죠. 웨이트를 여러분이 또 일반적인 값으로 바꾸려면 arraySync 를 이용하면 되는데 첫 번째 원소의 첫 번째 원소가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웨이트라고 하고 엔터 치고 엔터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웨이트의 값은 1.915예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도 한번 볼까요? 이것은 1이라고 해서 두 번째 값을 가져오고요. arraySync의 첫 번째 원소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1.82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저 웨이트의 값 곱하기 우리가 예측했던 값이 20이죠. 온도가 20일 때 20을 주고요. 바이어스의 값을 주고 실행시켜 보면 40.1314...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값도 40.1314...라는 값이 나와요. 이 값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것은 정확도의 문제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프리딕트를 통해서 모델을 실행시키면 사실은 이렇게 생긴 사측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비싼 작업이지만 모델을 사용하는 작업은 아주 싼 작업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실행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상적으로 보실 만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지도학습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의 값을 기계가 알아맞추도록 하는 것 또는 기계한테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지도학습을 하는 것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신기하죠? 안 신기하면 자기 손해예요? 자, 모델을 실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끝!